자 이 기사를 제가 안 보내드렸나? 이걸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박가대 PD님. 어떤 내용이죠? 이거 김만배 압박해 받은 100억으로 전 경기지사 동생 빌딩 샀다. 네 한국일보. 이 기사를 반드시 또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 있어봐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재미난 풍경이 있었는데 제목이 김만배 압박해 받은 100억으로 전 경기지사 동생 빌딩 샀다. 전 경기지사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 경기지사.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단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PD님 일단 기사 보냈어요. 이 기사를 읽은 민주당 지휘자들이 야 한국일보 나쁜 놈들아. 너네 남경필이 한 걸 가지고 제목이 이재명이 한 것처럼 제목을 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남경필 전 지사의 빌딩을 산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만 읽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매뉴얼을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봐라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 국민의힘 게이트 나오나요. 국민의힘 게이트다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이 기사는. 민주당 우리 개딜분들은 만세를 불렀을 거야. 야 전 경기지사야. 남경필이야 남경필. 남경필. 남경필이 그거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저 건물을 샀다는 거야 지금. 벌써 딱 뭔가 얘기가 되잖아. 아까 얘기 나왔던 내용 증명. 이걸 압박해가지고 김만배 씨한테 분양대행업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기성. 그리고 토목업자인 나석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100억 원을 받은 거죠. 김만배한테 받은 거야. 100억 원을. 네. 나석규 씨가. 나석규 씨가 100억 원을 어디다가 썼는지 이게 검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빌딩을 샀는데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이었어요. 아 그렇지. 요게 한 70억 됐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매입하고 3년여 만에 호가가 두 배 정도 뛰었다. 이러면 그 남경필 동생이 조금 손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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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것도 어쨌든 뭐 파보긴 파봐야 됩니다. 어쨌든 전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으면. 예전에 또 김만배 씨가 뭐 윤석열 대통령 누나 집 산 것도. 이런 것도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만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있는데. 그렇다면. 자 민주당 지지자들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개딸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조사를 해야 될 게 있다. 진짜가 있어. 진짜가. 네. 100억 원으로 또 뭘 했느냐. 이거 빌딩 싸는데 100억 원 다 쓰진 않거든요. 30억이 남았어. 네. 뭘 했느냐. KH 그룹이. KH 그룹.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모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30억 원을. 100억 중에 30억 원을. 여기서 KH가 또 등장한다. KH는 또 뭐야. KH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쌍방울과 경제공동체입니다. 아 이거 또 쌍방울이야. 네. 이거 또 쌍방울이야.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쌍방울입니다. KH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쌍방울 사주하고 이쪽 KH 사주 친구예요. 굉장히 가깝고. 그 사람도 지금 한국에 없지 않아? 그렇죠. KH 이 사람도 도망갔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경기도 아태협 아태협이 행사 주최할 때 경기도에 돈 되고 경기도가 돈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돈은 쌍방울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때 같이 돈 된 게 KH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붙어 다니는 거다. 그냥 패키지네. 하나 한 몸. 네. 옛날에 럭키 금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럭키 금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우리 PD님 또 제가 좀 기사 보내드렸거든요. 기사 올려달라고 할 때 그 밑에 두 개 좀 올려주세요. 야 근데 이게 지금 KH. 네. 얘네 뭐하는 회사냐 도대체. 근데 KH 이쪽도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하지. 폭의 냄새가 나는. 아 폭의 여기도 좀 폭족이지. 여기도 폭족이야.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상하다 싶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KH 그룹이 이게 뉴스에 크게는 안 뜨고 있는데 KH 그룹도 계속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우리 PD님 맨 마지막에 조폭난동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잖아. 하이아트. 남산에 있는 하이아트 호텔에서 2020년에 사건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의 10여 명이 난입을 해가지고 KH 회장은. 하이아트에. 네. 난입을 해서 KH 회장은 60억 원을 갚아라. 조폭이. 네. 조폭들이 와서 난동이 있었고 그게 뉴스로 떴거든요. 하이아트에. 이거 뭔가 있다. 이거 그냥 조폭 간의 싸움이 아니다. 라는 게 저의 직감이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뭐 세월이 흐르고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안 나오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러느니 하고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을 수사를 하게 되면서 KH가 호텔을 인수를 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생긴 사건인데 여기만 인수했느냐. 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기사 보기 전에 여기 보니까 KH 그룹이 2019년에 하이아트를 인수했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근데 이런 그 인수할 때 보면은 이게 약간 원래 3세대 조폭이라고 하거든. 그렇죠. 3세대 조폭. 3세대 조폭이라고 해. 1세대는 유흥업소 위주.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이게 저기 뭐 다니면서 유흥업소 해가지고 돈 뺏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까 그 저거 헬멧남도 영어를 졸라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그렇죠. 감옥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김만배가 신임했다. 그렇지. 맞아요. 아 김만배가 했나 쌍방울 그룹에서. 쌍방울 그룹이. 쌍방울 그룹이. 김성태가 그래서 이제 중용을 해가지고 해외 파트장 장도 시키고 부산에 앉힌 거야. 그런데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생활영어 수준이다 뭐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아 김성태 입장에서 운영을 잘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 하여튼 이 KH 그룹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하트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 이제 원래 자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뭐 저기 경영진을 두고 펌프질해서 주가 조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를 많이 한단 말이지. 무자본 M&A. 무자본 M&A라고 하잖아요. 뭐 주가 조작을 하든지 돈을 빌리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3세대 조폭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하트 인수할 때 원래 지금 KH 회장은 60억 갚아라 하고 조폭 들여왔는데. 네. 이거를 KH에서 신고했는데 지금 물론 이 사람들도 저기 조사는 해야겠지. 네. 그렇죠. 검찰에서는 지금 딱 얘기하는 게 주가 조작 뭐 전환사체 인수하라고 뭐 주가 튀겨주겠다고 꼬드기고 횡령이나 배임한 것 아니냐 쪽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 여기가 근데 뭐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데 이제 하이하트 넘어가고. 자 우리 이제 알펜시아로 갑시다. 우리 PD님.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평창에 알펜시아 리조트가 있는데 입찰 담합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KH 그룹의 무자본 인수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까딱하면 저건 범죄인데. 네. 이야 이 내용이 어떻게 돼 대충. 복잡하더라고. 네. 이게 또 최문순 전 지사가 나와요. 이 의혹에. 무슨 계속 이렇게 가두가두 끝이 없네. 가두가두 끝이 없어. 하이하트 수사 사건 중에 M&A 자금 출처를 주목하면서 강력부에 배당이 됐어요. 네. 원래 지역검찰이 아마 수사를 처음 했을 텐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왔을 거예요. 판이 너무 커. 이게 돈이 보니까 이게 원래 KH 그룹 관련된 데들만 막 들어와서 입찰할 때도 방향이 아니냐. 네. 알펜시아 입찰할 때 매각 입찰을 하는데 KH 계열사 두 곳만 들어온 겁니다. 딴 데를 다 제껴놓고. 그럼 KH만 한 거잖아. 네. 개수를 두 개 하려고 KH1, KH2 이렇게 들어왔나. 그리고 넘기는 값도 이거는 시중에서 봤을 때 헐값이다. 이러면서 의혹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문순 전 지사도 여기 연루돼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 이거 KH가 간단치 않네요. 그런데 이 KH가 사실 우리가 계속 쌍방울 쌍방울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련된 여기도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들 나오는 것들이 뭔가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게 된다는 게 약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KH의 반론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융권을 이용했던 사모펀드를 활용했던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고 저희 상장사 다섯 곳은 지금까지 공시를 통해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수사 대상에는 명백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H 그룹이 문제가 많다. 여기는 조폭 그룹이다. 이렇게 저희가 단원에서 절대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또 있지.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번에는 서쪽입니다. 인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문화일보. 너무 급해서 문화일보가 오타냈네요. 우선이 아니라 우선입니다. 우선. 이게 선정이 돼서 이게 이미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서 자유게시판.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자유게시판에 조폭 방송의 법방업체라니. 라는 제목이 그려올라왔는데. 제목이 세다 너무. 이게 KH가 관여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 그게 있어요. 성인 전용 방송이 있어요. 그걸 보고 법방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온갖 군대에 뻗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쪽에도 뻗쳐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문화복합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라 주민들이 컨소시엄 선정 과정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 좀 읽어드리면 재미있어요. 이 지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비가 얼마쯤 될까. 1조 5천억입니다. 여기 단위가 너무 커요. 여기들은. 1조 5천억 원이면 경북 구미 같은 데 한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네. 거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비 대나별룩을 받는 KH그룹이야. 이 계열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건데 지금 이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친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KH그룹의 회장이 해외 도피 중입니다. 해외 도피 중인 회장이 회사의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데 여기가 컨소시엄에 선정돼요? 이거는 좀 이상해지는데.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지자체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윤리적 경영을 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제시켜야 될 업체가 아닌가. 그럼. 그런데 이런 업체가 지금 어쨌건 지금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돼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이게 어떻게든 쭉 계속 진행이 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만약에 이거는 또 괜히 뇌피셜을 뭐라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까? 난 이 생각이 벌써 확 울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챙겨주지는 않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조금 뭐랄까. 잡지는 않는.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잡지 않는. 잡지 않으면 그렇죠. 밀어주는 거야. 야. 난 진짜 이거 보면서 오늘 아까 사실 저희가 이 헬멧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단톡방에서 기사가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해봤는데 아르헨티나까지는 아니지만 평창과 평창과 인천 청라를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아트까지 네. 하이아트는 참 좋은 호텔인데 말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김만배에 대한 수사 대장동에 대한 수사 더 나아가서 변호사비 대나북 수사 그다음에 대북 송급 사업 수사 이거 과정에 다 연관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가 또 이거 또 쪼개는 영상으로 올리고 다시 또 올려드리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등골이 아주 서늘해집니다. 자 우리 우리 KH그룹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나와봐야 조금 더 나와봐야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이제 이리로 갑시다. 아 오늘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만 하네. 자 지금 아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나 제가 좀 어 여론조사 하나 해줘요. 사실 뭐 다들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낮은 편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지지율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NBS라고 전국지표조사 뭐 그쪽에서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거 어디 갔냐. 내가 어디 뛰어오는데 잘 찾아봐. 네네. 다시 찾아야 되나.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나 찾아본다고 합니다. 전국지표조사를 이제 시시를 한 것이 일단 개요는 어느 정도 불러드려야겠네. 너 어디 갔냐. 아 이거 잘 좀 찾아봐요. 아까 아까 이게 KH때문이야. KH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 20% 어 높네. 응답률이 좀 제일 높아요. 여기가. 그러네. 전화면접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조사기관의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긍정 34 34 부정 56 이렇게 나왔고 이재명은 대통령보다는 유리하죠. 야당 대표가 그렇지. 야당은 별로 유리하지. 그래도 36대 51이었다. 아 거기도 지금 힘드네. 그러니까 막혀있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도 제가 어제 사실 정치상담소에서 대선주자 호감도 분석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걸로 이재명 대표 거를 해놓고 까먹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김수민의 정치상담소 아주 재밌어요.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김수민의 정치상담소 꼭 좀 보시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운이 좋은 게 지금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아주 크게 붉어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그렇지. 이게 뭐 뉴스를 뒤흔들고 이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민생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민생투어. 네. 고를 단계는 아닌데 지금 어디서 민생투어를 해? 네. 그래서 지금 천안시장 갔다가 대전 갔다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예산안심사도 오늘 겨우 김진표 의장 중재한 투어. 1% 법인세 1% 낮추는 걸로. 그걸로 됐는데 예산안심사도 안 끝난 상황에서 투어를 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투어를 할 거면 인천 청라. 청라. 강호도 평창. 청라 알펜시아 하이아트 투어. 나는 여기랑 상관이 없다. 그렇지. 정면으로 여기를 볼 수 있다. 이런 투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관계없어요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진짜 여기랑 나랑 관계없다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민생투어.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지사마님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차분하게 진실을 더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일단은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팀의